안녕하세요 지프지기의 안방만인 엠스게이 비너스 현영입니다. 네 엠스게이트 소크라테스 박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나와요 갑자기? 아니 저 현영씨가 비너스 붙였으니까 저도 저 빈틀 할 수 없잖아요. 예예. 소크라테스 철학자 좀 붙여봤어요. 정말? 그럼 소크라테스가 한 명언 중에 아는 거 있어요? 아 참나 이 사람 무시하십니까? 예 무시해요. 너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저에게 딱 맞는 엠스게의 큐피트다. 엠스게 뚱피트. 뚱피트다. 사실 큐피트 그림 보면 비만이 살짝 있거든요. 복부 비만이었어. 어린아이가 복부 비만이었어. 옛날에 용기 있는 자가 민인을 얻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도 씨 한번 쏴주시죠 시원하게. 야 이거를 뚱피트 하세요. 뚱피트 하세요. 이게 디렉트로 보고 쏘면 이제 창피해요.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방향이. 방향이 아닐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거 뭐야. 형도나 통편집이야. 그냥 한번 진짜 쏟네. 멋지게 한번 쏴줘요. 하나 둘 셋. 쏘세요. 소정훈 아나운서. 어때요? 지금 화살을 쏴주셨는데. 집에 계신 부모님. 반응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으세요. 그 무섭다는. 악플도 아니고 무풀. 무풀이에요. 무풀. 부모님이 무풀.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 말이에요. 지난주에 가장 공부를 해야 될 아나운서 1위로 뽑으셨는데. 지금 훈훈 얼굴인데. 어떠셨어요? 엄마 아빠 위로해 드리느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워낙 상심하셔서. 그런데 사실 최현정 아나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지난 방송의 게시판은 지금 최현정 아나운서를 응원하는 걸로 난리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좀 읽어보세요. 4차원 애교쟁이 너무 예뻐서 분발할 게 없습니다라고. 그리고 2% 부족하지만 우아하고 엉뚱하고 애교스럽다. 힘내상 앞으로 더 강한 애교 많이 보여주세요라고. 다 최씨가 보내주신. 모두 다 최씨였죠. 최씨가 보내주신 거. 약간 의심이 가네요. 그럼 최현정 아나운서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도 많은데. 4차원 애교 한 방 날려주시죠. 왜 있잖아요. 아아아아아아. 네? 어떻게 해요? 아아아아아아. 애교 지도한다. 애교 지도. 애교 지도. 됐어요? 최현정 씨의 애교는 우아한 게 섞여 있어요. 그럼 내 애교는요? 현영 애교는 어때요? 귀여운데 현영 씨의 코소리를 배우고 싶어요. 진짜요? 정말요? 간단해요. 한 방 주소. 한 방 주소. 한 방 주소. 한 방 주소.